2. 2. 3. 3. 대가리 딱따로! 자, 맛볼 시간이다! 오호, 이럴 때는 이런 식의 공격으로 등록이군요? 3. 저는 1. 스페인이라는 걸 직접 만드는 게 좋네. 2. 이럴 때는 1. 2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역경을 헤쳐나가기만 하면 음룩을 기를 수 있을 거야 비록 그 과정에서 희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스키라로서 널 때 죽고 바로 교할 수 있겠지 지금이다! 쇄골바가지 거미 대가리! 자! 제압이 되게 큰 피해를 준 것 같아 하.. 규칙에 죽은 다음 완벽한 공격이다 내 죄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내 죄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유행할수 있는 것은 한 번만 더 인정한다 힘을 꼭 강조하게 하는 것 같ält 난 안 맞추는 줄... 영구는 그 대가리 사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난 이 다음 안으로 다 먹о 다 먹게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다 먹여 부끄러워 오우, 여기 적당한게.. 아, 나가서 싸우면 안되나? 계약도 하자, 그리니 대가리 딱 때문에 얍! 기 좋게 차려졌지 않네 거, 택 자! 도대체 칼 아, 타이밍 도대체 헷 대가리 아, 이 기 좋게 차려졌지 않네 ㄷㄷ 엇챠! 흡! 하! 샤! 흡! 아이 저런건 그냥 쓰삭쓸삭하면 끝이라고 편하게 해! 아..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만 하시면 어떡해요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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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리 흡! 에이! 베타! 엇! 오! 아.. 푹! democking 헉! ㄷㄷ ㄷㄷ 다음엔 다른 개체에게도 다시 해보실래? 영상으로 남겨둔, 다른 직원에게도 좋겠군요 저 직원들이 개체의 고의를 섭외자, 역시 밀려나긴 잘했죠? 대가리 딱 떼고 의견 공격 nor여편화 계체에게 pass 상대 2, 3, 2, 3, 2, 1, 2, 3, 2, 1 내 외모가 줄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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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